그래서 구름은? 클라우드 C-L-O-U-D 오유가 무슨 소리 내고 있습니까? 아우 여기까지 뭐해요? 라우드 얘네가 아무 소리 안 나요 라우드 확치니까 클라우드 이게 무슨 C예요? 이거요? 이름 C 늘 문장 속에 쓸 때는 뭘 따져봐야 된다 했어요 셀 수 있나 없나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셀 수 없어요 셀 수 있습니다 어 클라우드 하나 있습니다 어? 두 이상 있으면 클라우드 이렇게 표현하겠지 되는구나 저게 그래서 대여럴 인가? 뭐 어디서 말해 뭐 대어리지나 대어럴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흠 아 불러요 확실해? 네 맞니? 그러면 이걸 응용해서 책들이 있다란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책들이 있다 책들이 있다 책들이 있다 There are books 만약에 책이 한 권 있으면 어떻게 표현하죠? There is a book 자, ~~가 여러 개 있다 할 땐 there 알았으세요 누구 이유를 한번 볼까요? books 안 만기러 왔자 They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산은 뭐예요? They랑 같이 쓰는 자는 비동산을 입니다 OK, a book은 안 만기러 왔자 뭐예요? a book은 안 만기러 왔자 it it 그러면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산은 뭐예요? it is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다 할 땐 there 하고요 한 개가 있다 할 땐 there is 그러면 여기에 대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열의 뜻은 그래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다 첫 번째 뜻은 뭐? 네, 여섯 번째 얘기합니다 I go there I go there 무슨 뜻이야? I go there이요? I go there I go there 나는 간다 나는 간다 거기에 난 간다 εν 들어요? 아니요? I go有는 무슨 뜻이야? 아 이거요? 나는 가다 대열은? 대열은? 그곳에? 그곳에, 거기에 대열의 첫 번째 뜻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두 번째 뜻은 대열과 뭐랑 같이 사용됐을 때 대열과 비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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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썼을 때는 무슨 뜻이라고? 뭐뭐가 있다 아무 뜻이 없다 어? 아 맞다 대신 비동사의 두 가지 뜻 뭐? 이다 있다 중에 무조건 이따가 됩니다 대열에 대한 얘기도 묻어 대열이요? 대열의 뜻이 몇 가지 있는데? 두 가지 뜻이 있고요 뭐하고 뭐? 뭐 거기에 거기에 거기로 거기에서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이런 뜻이 있기도 하고 또는 없어요 두 번째는 왜 아무 뜻이 없는데? 뭐랑 같이 사용되면서? 비동사 비동사의 뜻이 뭐가 들려고 한다? 있다 있다 중에 무조건 이따가 되겠다 근데 하나가 있으면 대열이 여러 개가 있으면 대열이 여러 개가 있으면 대열이 그러면 하나가 여러 개가 없다 하고 있으면 뭐 안 되지? 여러 개가 없다 여러 개가 없잖아요? 책들이 있다는 대열하고 있으면 뭐 책들이 없다 하고 있으면 책들이 없다 하고 있으면 네 네 이게 낫으로 보이네 엔트 엔트야 이게 뭐지 저거 이거 혹시 하친 거 이제 배우지 않았나요? 어른한 어? 아란트 아 온트 이것도 혹시 줄인 거 배우지 않았나요? 네 이젠 돼요 책들이 있다 There are books 책들이 없다 There aren't books 그러면 책들이 있니? Are there books? Are there books? 아, books, books, books 책들이 있니? All there books 네 뭐뭐가 있다 뭐뭐가 있니 뭐뭐가 없다 같이 웃고 대열에 대한 얘기 또 했고요 대열에 대한 얘기 또 했고요 이제 여섯 번 얘기했어요 눈치가 어쩔겠는데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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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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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 피야 피 아닌데? F예요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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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무슨 재주로 날 수가 있어 이게 도대체 폴스트야 폴스트 이게 도대체 무슨 재주로 필드란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피어도 소리 나는 거 보니까 이런 것도 들어있고 이런 것도 들어있고 이런 것도 들어있는 거 같은데 폴스트야 내가 쓰기 연습 좀 하라 그랬잖아 초등학교 6학년에 이렇게 스펠링이 안되면 빨리빨리 따라다 봐야 될 거 아니야 너 중학생 몇 개월 남았어 지금 11월 달이다 이놈아 남들보다 더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필드는 또 결국 못 쓰고요 필드 화이트 화이트 이게 소리가 뭔데? 화이트 화이트 소리 나려면 ITE가 무슨 소리를 내주고 있어야 되겠냐 T 소리 내줘야 돼? 이게 다 합쳐서 소리가 뭔데? 화이트 그럼 얘가 무슨 소리 내주고 있겠니? 화이트 뭐라고?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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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겠지? 네 그러니까 얘가 내는 소리는 우랑 합치니까 화이트 어? 스펠링은 소리랑 연결이... 얘가 우화이트 소리 나니까 오우 소리 나는 거 오우. 와 디 그 어 근데 소리 안 나네 이 뭐야 그럼 얘가 뭔 소리 내고 있을까 얘가 무슨 소리를 내고 있고 저 Ал dil재와 똑같이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소리를 내니까 이게 합쳐서 뭐가 되고 있어 그러면 얘가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냐 아트 검색 아트 여보세요 약경과 고난의 시간에 예 진짜 예예 그럼 얘가 무슨 소리를 내고 있을까 얘는 스카 스카야 얘가 스크 그냥 사업처도 뭐가 됐어 스카이 와이크까지 세가지 쓰리 아이 이 짤마 스카이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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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에스트? 호 이즈 이즈 맞춰서 포레스트 에스트 되겠지? 에스트 에스트 포레스트가 아니라 포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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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요 이름 씨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없어? 아 우리 둘이 이름이었어요 아 어 포레스트 포레스트 흰플은 없습니까? 없는 조건이 뭐지? 옅 옅 옅 옅 옅 옅 옅 옅 옅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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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와 Y가 A라는 소리인데? 그럼 얘는? 얘는? 얘 무슨 소리예요? 얘는? 얌? 얌? 뭐 됐어? 예 예 예 오 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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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옌 옐 옐 옐 вопрос 옐 옴 옐 옐 이름씨요? 이름씨 될 수 있어요 The house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 집을 다시 얘기했더니 The house 아까 얘기했던 그 집들을 다시 얘기했더니 The house 이름씨는 문장 속에서 그냥 쓰지 않습니다 쓸 수 있나 없나?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하는 건가 아닌데 네 People People P E O P L E 무슨씨요? 이름씨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한 사람은 뭐다? Person입니다. Person Person 얘는 어를 붙일 수 있고 얘는 어를 못 붙이냐 왜요? 오케이 왜 못 붙이냐 아 자 person 셀 수 있는데 사람들 할 때 이렇게 안 한다는 거야 대신에 person이 뭐로 바뀐다? People 바뀐다는 거야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배우면 뭐겠죠? 행지 마우스 행지들 마우스 아니 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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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도 하지 않는다 네 C 발 FUT 발들 FIT FUT 하지 않는다 S가 안 들어간다 FIT 책 FUT 책들 FUT 얘들이 정상이다 일반적인 애기다 근데 한 사람은 뭐고? 어 P 어 PERSON PERSON 사람들은 PERSONS를 쓰지 않고 FUT을 쓰지 않고 마우스도 쓰지 않고 P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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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만 길어봤자 they You know People 뭐뭐가 있다 There is There is There is There is 말할 뻔했다 abu 워터 뭔데 이거? 워치 워터 아 워터 이구나 워터는 몰라요? 아니요 이거 왜 이거 안 썼지? 이거는요 될 수 없어서 물이 있다 워터 물이 있다 물이 있다 이즈 워터요? 물이 있다 여기 뭔 소리인다 There is ~~가 있다 그럼 물이 있다 아하 물이 있다 There is a water 뭐라고? There is water 책 한 권이 있다 There is a book Water,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 잇 대입니까? 대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대입니까? 어북 앞만 길어봤자 어북은 잇 People 앞만 길어봤자 잇 그럼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이 있다요? 책이 있다 There is a book 물이 있다 There is water 사람들이 있다 There are people 어디 있습니까? 네 마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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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머리 진짜 기억 안 나 어른들 어른들 아 이거 멋있습니다 네 오렌지 오렌지 O R O N G E 오론지야? 오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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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틀렸고 스테리 어른들 뭐 더러워 이럴어 아 애들 그녀 누굴 없여 이럴 임